안녕하세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찹쌀떡 바삭바삭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달고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단무지 바삭바삭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바삭바삭 소스와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오븐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븐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팽이버섯 아삭한 맛 초콜릿 초콜릿 찹쌀떡 킁킁킁 닭다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쇼핑크!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